이상한 여자랑 상한 남자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관심 갖고 방수성 니가 보면 진짜 안 믿지하겠다며 왔어요 아 그 룸밀로 보니까 사진 하나 달려있던데 근데 왜 갑자기 마음을 베꼴대 사랑해 윤계래씨 거슬린데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데 이상한 여자랑 상한 남자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관심 갖고 방수성 누가 보면 진짜 안 믿지하겠다며 왔어요 아 그 룸밀로 보니까 사진 하나 달려있던데 근데 왜 갑자기 마음을 베꼴대 사랑해 윤계래씨 거슬린데 그 날은 내가 하고 싶은데 알izz하오 그 날은 Anat WrestleMania 룰로uição 그 날은 그냥